부산불교방송 후원단체인 BBS 법소리가 창립 7주년을 맞아 부산일보사 10층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봉행했습니다. 법소리 회원들은 발언문을 통해 전법의 밭을 읽어가는 방송포교를 후원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법소리 회주이자 부산불교방송사장 수불수님은 꾸준한 후원과 응원을 보내준 법소리 덕분에 부산 BBS 신사옥 건립과 다양한 방송 제작이 가능했다며 회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지난 2015년 창립된 BBS 법소리는 TV와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면서 북항 신사옥 건립 기도법회, 자원봉사 등도 펼치고 있습니다.